이거 뭡니까?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짬뽕 맛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장님. 사장님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눈썹이 호랑이 눈썹. 여기서 이 맛을 다 기를 내시는 거예요. 진짜 부러워요. 육짬뽕이라는 거는 사장님께서 개발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 짬뽕이 하얘 있었어요. 맞아요, 하얘지 않고 짬뽕이. 국물이 아니라 짬뽕이 하얘지. 그렇게 하얘 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보고 고추가를 넣더라고요. 가만히 그걸 봤죠. 저렇게 고추가를 넣는 것보다 볶아서 육짬뽕을 만들면 낫지 않겠나? 더 맛있겠다. 고기를 볶아서 이제 망둥이를 구워서 망둥이요? 네, 망둥이. 망둥이 아세요? 망둥이 아세요? 꼴등이, 망둥이. 아, 그거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워서 모르소게요. 그렇죠. 선생님 알죠, 망둥이요. 망둥이. 네. 꼬들어 패는 겁니까? 뭐였어요? 바다에서, 바다 가면 망둥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서해안에서만 우리 태안이. 바다에? 네, 우리 서해안 바다에서만 나와. 우리 태안 지역에서 나오는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잡아요, 우리 시내.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온 망둥이를 말린 거를 불에다 구워요. 불에다 구워서 어떤 고추랑 포구버섯이랑 망둥이랑 그런 걸 쪄요. 쪄서 육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따, 짬뽕 육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깊은 맛이 나는가 봅니다. 그 고기를 앞다리만 12시간을 이제 담그는 거에요, 물에다가. 물에다가. 네. 담가고 피물을 쭉 빼가지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육자뽕을 숙소시켜서 12시간을 숙소시켜서 육자뽕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